영화 기대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만 달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조강민함 배우 주진모씨의 핑크빛 열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배우 주진모씨가 10살 연하의 여의사와 열애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됐는데요. 상대는 바로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 의사의 김태흐로 불리며 방송기에 러브풀을 받고 있는 민혜연씨로 알려졌습니다. 각막이나 결막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어서 시력 손상까지도 올 수가 있거든요. 대사성 질환이나 아니면 피부 질환 그리고 염증성 질환. 열애 소식이 전해지자 주진모씨 측은 곧바로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만나고 있다라 정도까지만 저희도 확인을 한 상태고 시기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근래에 이렇게 좀 발전하신 것 같고요. 이제 좀 겨울나실 나이도 되셨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쭤보지 못했어요. 지인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각자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낚시 등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사랑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응원할게요.